제 54장 타우노 호호의 이야기 황금여인 속에서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희망봉과 그 주위 일대의 해역은 넓은 대로의 내거리와도 흡사해서 다른 데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낙은애들을 만난다. 엘브트로스 호호에게 소리를 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귀양길에 있는 또 하나의 포경선 타우노 호를 만났다. 그 선원들은 거의 모두 폴리네시아 사람이었다. 그때의 짧은 게임에서 그들은 모비딕에 대해서 유용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 타우노 호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때때로 사람들을 덮치는 이른바 신의 심판이 놀랍게도 고래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에 암시를 받아 흰 고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자극된 사람도 있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말하려는 비극의 비밀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 끝내 그것은 에이허브 선장과 항해사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그 이야기의 비밀부분은 타우노 호호의 선장도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그 배에서 동맹을 맺은 세 백인 선원들 사이에서만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태슈 태고에게 가톨릭 교회의 비밀 지령식으로 속삭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 태슈 태고는 잠꼬대를 하면서 대부분을 누설해버려 잠이 깨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나머지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된 피코드 선원들의 마음에 무수한 힘으로 덮쳐와 그들은 이상할 만큼 미묘한 힘에 사로잡혔으므로 그 비밀을 굳게 지키게 되어 절대로 피코드의 큰 돛대 뒤에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배 위에서 공공연하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중간중간에 적당한 어두운 시를 섞어 짬으로써 그 괴이한 사건의 전모를 최후의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유머를 살리고자 언젠가 리마에서 내가 어느 성자의 축일전야에 황금여인숙의 두터운 금빛 타일을 깐 넓은 뜰에서 담배를 피우며 태평스레 빙 둘러앉은 스페인인 친구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던 때의 말투와 똑같은 투로 이야기하려 한다. 그 훌륭한 신사들 중에서 젊은 페드로와 세바스티안이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가끔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대답도 적당히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 여보게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처음 내가 이 사건을 알게 된 때보다 더 옛날인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네. 타운호호라는 네트켓의 향류고래를 잡는 배가 이 태평양을 돌아다녔단 말일세. 그것은 이 황금여인숙에서 서쪽으로 가면 며칠 걸리지 않는 적도 북쪽 근처였었다네. 황의 일지에 의하면 어느 날 아침 매일 하는 펌프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아무래도 보통 때와는 달리 선창의 물이 많은 것 같더라 말일세. 그래서 모두들 황새치가 구멍이라도 뚫었나 보다고 생각했던 말일세. 그런데 선장은 어찌 된 셈인지 그곳의 바닥에는 무언가 기막힌 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가길 싫어했다네. 물이 새는 것도 폭풍이 약간 이르 바다가 그치긴 했으나 무리를 해서 밑바닥까지 조사를 해보았지만 도무지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었다네. 아무튼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었네. 배는 항해를 계속했고 선원들은 가끔 생각난 듯이 태평스럽게 펌프질을 했지. 그러나 행운이 다가온 게 다 뭔가 며칠이 지났지만 물이 새는 곳이 어딘지 도무지 발견되지 않고 물만 눈에 띄게 불어나더라 말일세. 그런 형편이었으므로 선장도 약간 허둥대기 시작하면서 모든 돛을 다 올리게 하고 군도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달리게 했지. 거기서 배를 끌어올려 수선하려는 계획으로 말일세. 항구까지는 가깝지 않았지만 펌프는 아주 좋았고 36명의 선원들이 가끔 교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이 아주 나쁘지만 않다면 비록 갑절로 물이 새더라도 도중에 배가 가라앉아버릴 걱정은 없었다네. 정말 그 항해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무는 좋았으므로 누구나 실패하지 않고 그 항구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넨트킷 출신의 항해사인 레드니라는 사나이가 무자비한 행포를 부리지 않고 그런 그에게 법할로 태생에 건달이면서 호수의 사나이인 스틸킬트가 크게 원한을 품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걸세. 호수의 사나이? 법할로? 이봐, 호수의 사나이란 뭐요? 법할로가 어디 있소? 가르쳐 죽으려. 가만히 흔들리는 멍석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돈 세비스티안이 물었다. 이리호 동쪽 기슬기지. 돈. 그러나 잠깐 기다려줘. 이제 모두 알게 될 테니까. 듣게나 자네들이 칼라오 항구에서, 이 칼라오는 페루의 항구도시입니다. 칼라오 항구에서 마닐라까지, 먼 곳을 달린 어떤 배에도 지지 않는 크고 탄탄한 사각도체, 돗대가 세신 배를 타고 있던 이 호수의 사나이는 말일세. 아메리카 대륙 한복판이 깊숙한 곳에서 나왔으면서도 대개 바다에서나 하는 약탈 근성을 갖고 있었다 말일세.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물바다, 그러니까 이리호, 온타리오호, 휴런호, 슈퍼리오호, 미시간호는 말일세. 모두가 이어져 있어.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 큰 바다에 지지 않을 정도로 넓어. 그것을 외워 산 인종도 풍토도 각양각색이지. 폴리네시아의 바다에서처럼 아름다운 군도도 흩어져 있는데, 넓은 관점에서 보면 마치 대서양처럼 양쪽 기슬계 두 대국이 대체하고 있는 셈이지. 동쪽으로는 그 기슬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여러 식민지로 가는 수로가 나 있어 여기저기에 요새니 딱딱한 매키노 포대가 염소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서 있고, 해전의 성리를 알리는 은은한 포성이 울린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무서운 야만인이 기슬까지 올라와서 짐승 가죽으로 만든 천막 그늘에서 붉게 칠한 얼굴을 얼씽거리고 있었지. 기슬계는 몇 리그씩이나 사람이 들어간 적도 없는 태고의 숲이 계속되었고, 고트왕의 계도처럼 굉장한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그 숲에는 아프리카 못지않은 맹수며, 타타르 왕의 옷감으로 수출하는 은빛 가죽의 짐승들이 살고 있었지. 그런가 하면 돌로깐 부팔로며, 클리블랜드의 도시는 윈네바고 마을과 함께 호수에 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네. 굉장히 큰 상선도 떠있었고, 무장한 군함도, 전기선도, 호숫가를 도는 통나무 배도 있었다네. 돛대를 부러뜨리는 북풍이 불면 어느 바다에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파도가 일기 때문에 남파선 같은 것은 신기할 것도 없다네. 육지 아니라고는 하지만 육지는 보이지 않으니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선원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가라앉은 배도 있었네. 스틸 켈트란 놈은 육지에서 자랐다곤 해도 거친 바다 태생이라 거친 바다에서 자란 어느 배사람 못지 않을 만큼 대담했다네. 그리고 다음은 레드니인데 이놈도 어린 시절에는 조용한 넨티켓의 바다에서 자라 그것이 어머니인 듯 바다에다 응석을 부렸을 테지만 나이를 먹은 후로는 오랫동안 거친 태수양과 조용한 태평양을 마구 달려왔단 말일세. 심술 굳고 싸움 자락이란 사슴 뿔자루가 달린 사냥칼을 쓰던 지방에서 갓 올라온 저 처녀림 출신의 선원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네. 그렇지만 말일세 그 넨티켓의 사나이도 어딘가 마음이 좋은 구석이 있었고 그 호수의 사나이인 뱃사람도 악마 같은 놈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아주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때로는 아무리 천한 노예에게라도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인간다운 동정심을 베풀었더니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얌전하더라 말일세. 그런데 레드니는 벌을 받아 미치광이가 되었고 스틸 켈트는 여하튼 들어보게나 타우노호가 섬 항구로 뱃머리를 돌리고 나서 겨우 하루나 이틀을 지났을 때 다시 또 물이 심하게 샜는데 그래도 매일 한두 시간 펌프질을 하면 되었다네. 자네들도 알겠지만 대서양 같은 문명의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는 내내 펌프질을 한다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장도 있지만 졸립고 잔잔한 밤에 당직 선원이 그 일을 멍청하게 있기라도 하면 성장뿐 아니라 급에 타 선원 모두가 그 일을 두 번 다시 생각해내지 못하게 되는 걸세. 선원들 모두가 살그머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될 테니까. 아니 자네들이 있는 데서 훨씬 서쪽의 쓸쓸하고 거친 바다에서는 상당히 오래 항해하더라도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바다가 있다던가 그렇게 알맞은 피난체가 있기만 하다면 덜커덩거리는 펌프질을 줄곧 한다는 것은 그다지 신기해할 것도 없어. 다만 새는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고도 해면의 육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에 왔을 때나 비로소 선장이 조금 걱정할 정도니까 말일세. 타우노호도 대개는 그랬다네. 두 번째로 물이 많이 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선은 몇 사람만이 잠깐 근심했을 정도였지. 항해사 레드니가 가장 근심했다네. 돛을 높지기 달고 순풍을 가득이 부풀게 하라고 명령했다네. 이 레드니란 사나이도 설마 급쟁이는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서움도 모르는 태평환자에 못지않게 자기 몸의 위험에 대해 겁먹지 않는 배짱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니까 배가 위험한 것 같지 않냐고 레드니가 근심을 틀어놓았을 때 저놈은 배에 투자를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는 놈들도 있었다네. 그래서 그날 밤 펌프에서 뿜어나오는 거품이 가판을 흘러서 바람을 불어가는 쪽의 배수 구멍에서 튀어나와 마치 산의 맑은 샘물처럼 찰싹거리고 발매질 씻어갈 때 그들은 펌프질을 하면서 그런 말을 농담 삼아 소곤거리고 있었다네. 그런데 자네들도 잘 아는 일이지만 물위건 어리건 이 세상의 습성으로서 말일세. 명령을 하는 자가 명령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간됨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에 대해서 억누를 수 없는 혐오와 시기심을 갖게 되어 기회만 있으면 그 아래 사람의 거만스러움을 끌어내려서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 하는 법이네. 그런데 나 이런 철학이야 어쨌든 좋다 치고 스틸클트란 놈은 체구가 당당한 훌륭한 짐승이어서 말일세. 머리는 로마 사람 같고 퍼부룩한 금빛 수염은 자네들 총독의 사나운 말의 술을 장식 같았다네. 재준이 정렬이냐 하는 정신은 모두가 말일세. 만약 사를르마뉴 대왕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기라도 했다면 스틸킬드 사를르마뉴가 되었다 해도 손색은 없었을걸세. 그런데 항의사인 레드니는 당나귀처럼 못생겼단 말일세. 그런 주제에 고집스럽고 앞뒤 생각없이 함부로 날뛰며 심수를 굳었단 말이냐. 레드니는 스틸킬드를 싫어했는데 스틸킬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네. 이 호수의 사나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펌프질을 하고 있을 때 항의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참에 겁먹지 않고 언제나처럼 터놓고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네. 이거 보기나 모두들. 이거 굉장히 많이 새는군 그래. 누구 잔 좀 가져오지 않으려나? 이걸로 한잔 하고 싶군. 아무리 보아도 병에 담을 가치는 있어. 그렇지만 모두 들어보게. 라드란 놈의 신세가 꼴 좋아지겠는걸. 자기 몫의 선체의 나무 토막이나 잘라서 집으로 가지고 가면 다행일 거야. 안 그런가? 황새치란 놈이 이를 막 시작한 모양인데 이번엔 배목수고기니 목탁수구리니 쥐치 같은 악당들을 데리고 와서 여럿이 합세해서 배 밑을 뚫고 자르고 하는가 본데 몹시 속력을 내는 것 같아. 점점 성과를 거두는 모양이야. 라드가 여기에 왔다면 뛰어들어가서 쫓아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싶군 그래. 모처럼의 재산이 소용없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도 그 라드란 늙은이는 사람이 좋아. 그리고 잘생겼지. 그자는 이 배 외에도 거울 제작에도 투자를 한다더군. 나같이 못생긴 사람에게 코 모양이라도 잠깐 빌려주지 않을까? 이놈아 펌프질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야? 레드니는 선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네. 힘껏 해. 네네 스틸키트는 귀뚜라미처럼 명랑했지. 힘껏 하란 말이야 모두. 그러자 쉬인계가 되는 펌프가 갑자기 소방펌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두들 모자도 벗어 던졌지. 잔뜩 긴장해서 열기를 내뿜다 보니 헐떡거리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네. 간신히 모두가 펌프 옆을 떠났을 때 호수의 사나이는 숨을 헐떡이며 양묘기가 있는 데까지 가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얼굴은 불처럼 타오르고 눈엔 핏발이 서고 이마에선 땀이 비오듯 흘러 그 땀을 닦고 있었네. 그런데 그때 레드니가 숨이 턱에다 헐떡이는 사나이에게 덤벼던 것은 도대체 어떤 검은 악마에 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버렸다네. 화가 나서 가판을 걸어온 그 항해사가 명령한 것은 비를 들고 가판을 쓸어라. 그리고 마구 돌아다니게 했던 돼지가 사방에 흐트려 놓은 오물을 사부로 치워라. 하는 것이었다네. 그런데 항해준 가판을 싣는 것은 폭풍이 불지 않는 한은 매일 저녁 반드시 해야 할 정해진 일로 바야흐를 침몰하려는 배라도 깨울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네. 이것이야말로 바다의 습관의 엄중함이란 것과 배사람의 청결성을 나타내는 걸세.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얼굴을 씻을 수 있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치 않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일세. 그러나 어떤 배에서도 이 비질이란 의뢰 급사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법일세. 게다가 지금 이 타우노호에서 펌프 담당으로 반을 편성한 것은 힘센 사람들 뿐이었는데 스틸킬트는 그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센 사나이였으므로 당연히 대장이 되어 있었다네. 그러니까 순수한 항해의 이외의 자질구리한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네.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두 사나이의 사이가 정말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알아주었으면 해서 하는 걸세. 그뿐 아닐세. 사비를 하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스틸킬트로 면전에서 모욕한 일. 즉 레드니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나 다름없었네. 폭영선에 탄 사람이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네. 호수의 사나이는 그 항해사가 명령을 짓거렸을 때 그 뜻과 그보다 더 깊은 속뜻까지 낱낱이 알아차렸더네. 그러나 한동안은 조용히 서서 아기의 불타는 항해사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고 상대의 몸속에 산처럼 쌓인 화약상자의 도화선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였어. 그런 것을 육감으로 알아낼 때 생기는 예의 기묘한 참을성. 이미 잔뜩 화가 나 있는 상대에게 이 이상 미친 사람 같은 흉내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씨는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몹시 학대받았을 때에도 뱃속에 지니고 있는 모양인데 바로 이 긋잡을 수 없는 유령 같은 감정이 스틸킬터에게도 흘러들어왔다고 생각해 주게나. 그러니가 조금 전에 피로로 숨이 약간 헐떡거리긴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의조로 갑판청소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니까 안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네. 그러고 나서 사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부로 정해진 세 사람이 펌프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종일 빈들거리고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 그러자 레드니는 단호의 명령을 되풀이하면서 화가 잘 안뜯나 덤비는 듯한 태도로 마구 욕을 퍼붓고는 조용히 있는 호수의 산하에게 바싹 다가가며 옆에 있는 상자에서 쥐고 온 통장의 나무망치를 한 손으로 번쩍 쳐들었다네. 고된 펌프질을 해서 땀에 흠뻑 젖은 스틸킬터의 몸은 후끈 따라올라 있었고 다소 짜증이 나 있기도 해서 처음에는 참을성도 있었지만 항해사의 그 태도를 보고는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네. 그러나 어떻게든 몸속에 소용돌이치는 분을 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서있는데 레드니는 끝내 무서운 기세로 명령대로 하라고 고함을 치며 얼굴에 닿을 듯이 망치를 휘둘렀다. 스틸킬터는 몸을 이렇게 양묘기 주위에서 고집스럽게 망치로 위협을 하면서 따라 붙는 항해사에게서 천천히 몸을 빼내면서도 하라는 대로 따를 생각은 없노라고 침착하게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무리 참아도 조금 더 효과가 없다는 걸 알자 까닐모를 그 어떤 무서운 마음이 움직였는지 마구 미쳐 날뛰는 상대를 손으로 떨쳐내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지. 그런 상태로 두 사람은 양묘기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네. 자신의 성질로는 마지막까지 참았다고 생각되자 이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고 각오하고 호수의 사나이는 단단히 창구에 버티고 서서 항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그 참. 레드니 항해사 난 실소 망치를 버리시오. 안 그러면 위험해질 거요. 그러나 격한 항해사는 가만히 서 있는 호수의 사나이에게 다가와서 이빨에 부딪힐 정도로 망치를 휘두르면서 비위를 거슬리는 욕을 퍼부었다. 스틸킬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상대의 눈을 찌를 듯이 매스운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등 뒤로 돌려 움켜진 오른손을 당기면서 협박자를 향해 그 망치가 나의 뺨을 조금 서치기라도 하면 너의 목숨은 없다고 말했지. 그러나 그 바보는 신께 버림받아 죽을 운명이었던가 보더군. 망치가 뺨을 서치는 순간 그 항해사의 아래턱에서부터 머리통이 깨져버렸다. 그는 틀석 고래처럼 피를 뿜으면서 창구로 쓰러지고 말았네. 고함 소리가 고물에까지 닿기 전에 스틸킬트는 밧줄을 흔들면서 높은 돛대 꼭대기에는 두 명의 동료가 있는 대로 올라가려 했네. 두 사람 다 운하의 사나이였다네. 운하인이라니? 돈 페드로가 외쳤다. 그 근처엔 포경선은 많이 들어오지만 운하인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네.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게나. 돈. 운하인이란 우리 고향. 일이 돼 운하의 뱃사람이라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아닐세 여보게. 이곳처럼 나른하고 덥고 태평스럽고 왕관 지방에서는 자네들의 나라인 활기찬 북쪽 지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네. 그런가? 그럼 돈. 한 자만 더 따라주게. 이건 무척 고급 수리군거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운하인이 어떤 자인지 가르쳐주겠네. 그것을 알면 내 이야기도 잘 알아들을 테니까. 생각해보게. 360마일에 이르는 뉴욕주의 전체 폭넓이를 말하세. 분잡한 그림이여 경기 좋은 마을이며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높이며 또 더없이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밭들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당구장이나 술집 처마 밑을 지나가기도 하고 신성하게 거지없는 숲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인디언의 강에 걸린 로마식 아치형 다리를 지나기도 하고 양짐에 엄지를 달리고 행복한 사람이나 울고 있는 사람들 옆을 지나 결국 저 굉장한 모아크 지방의 변화무상한 경치 속을 꿰뚫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정표처럼 서 있는 새하양 교회당 첨탑 옆을 달리기도 하면서 도도히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말일세. 베니스처럼 타락하고 때로는 법률도 모르는 생활의 흐름이라네. 진짜 아산티인도 있을 것이고 이교도들도 있을 것이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코앞이기도 했고 교회당의 긴 그림자나 기분 좋은 바람 그늘이기도 했다네. 운명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도시의 재판소의 청사 주위에 도적놈들이 모여 사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들은 신의 냄새가 풍기는 곳에 가장 많은 법이라네. 적이 지나가는 게 수도사인가? 익살맞게 목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있던 돈 페드로가 혼잡을 이룬 광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북부의 친구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리마 거리에선 이사벨라 여왕의 재판도 이미 쇠퇴하고 있단 말이야? 돈 세바스티안이 웃었다. 다음을 이야기해 주구려. 잠깐만 기다리게. 돈 페드로가 외쳤다. 우리 리마 시민 전부를 대신해서 자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선원 양반. 타락의 증거로 이곳 리마를 들지 않고 먼 베니스를 든 친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걸세. 아니 놀라서 저러까지 안 해도 좋아. 이 해안 일대의 속담은 알고 있을 걸세. 리마처럼 타락한다는 것 말일세. 그것 또한 자네가 말한 것을 입증하는 걸세. 교회당의 수가 당구대보다 많고 1년 내내 열려 있으면서도 리마처럼 타락한다는 말을 듣지. 아니 베니스도 마찬가지일세. 난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고마운 복음을 쓰신 성요한의 성스러운 거리를 성 도미니크님이여 정결하게 해 주소서. 자네의 잔을 내밀게. 자 따르겠네. 한 잔 더 꿀꺽 마시게. 이 사람아 운하인이 하는 방법을 숨김없이 전부 말하면 굉장한 연극의 주역도 못지 않을 만큼 매우 지독하고 더할 나위 없이 나쁜 놈이 될 걸세. 안토니우스처럼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나일 강 위로 며칠씩이나 한가게 떠다니면서 뺨이 붉은 클레오파트라와 공공연이 기롱하거나 가판에서 살굽힌 넓적다리에 볕을 쪼인다네. 그러나 해안에서는 그런 기분은 다 날려버린다네. 불안듯이 도적의 흉내를 마구 내거나 화려한 리본이 달린 모자의 앞을 슬쩍 너러뜨리고 있는 것도 호기롭지 않네. 한단 말일세. 배가 지나는 양쪽 마을의 인심 좋고 순박한 사람들은 급의 진리이고 그 검은 얼굴과 거친 마을에 도시 사람들은 길을 피한다네. 사실은 나도 그 운하에서 방랑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네. 말할 수 없이 황송하게 생각한다네. 그렇지만 그런 폭력배들에게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는 법이어서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을 약탈할도 하지만 갈 곳 없는 빈틀틀의 후원자가 되는 단단한 팔도 가지고 있다네. 즉 이 운하인의 생활이 어느 정도 끝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면 다음 이야기로 충분할 것이지. 우리 포경업에는 이 운하에서 우수한 졸업생이 아주 많이 와 있는데 시드니 사나이들 이것은 시드니는 원래 중국인 괴수의 유영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시드니 사나이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시드니 사나이들만 제외하면 어느 인류의 종족이라도 거자들만큼 위험시 되는 사람들은 없다네. 그리고 말일세 그 운하를 따라 시골에서 태어난 수천명의 소년이나 청년들의 믿음이 깊은 조용한 들일에서부터 더할 수 없이 야만스러운 거친 바다에서 수확하는 일로 옮아가는데 바로 그 점이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키지. 알았네 알아서. 서둘러 외치느라 그만 돈 페드로는 은백색 주름깃의 술잔의 술을 엎지르는 낭패를 보고 말았다. 여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걸세. 세계가 바로 리마야. 사실 여태까지는 말일세. 자네의 북쪽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는 인간은 모두 산처럼 차갑고 신성하다고 생각했네만. 자 이야기를 계속하겨나. 호수의 사나이가 돗줄을 흔든 데서 이 아이가 끊겼었지. 늦게서야 젊은 항해자 세 사람과 작살잡이 네 사람이 가판으로 몰려나와서 그거를 애워 쌌다네. 그러나 마성의 해성처럼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린 두 운하의 사나이는 소란 속에 끼어들어 동료 사나이를 고물 쪽으로 끌고 달아나리 했다네. 다른 선원들도 그걸 도우리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난투가 벌어졌는데 씩씩한 선장은 위험구역 밖에 서서 포경창을 휘두르며 이 극악한 놈을 잡아 한 대 먹여라. 뒷가판으로 끌어와라. 하고 선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러고는 가끔 난투의 소용돌이 가장자리까지 와서 큰 도끼로 그 중심을 두듬어 찾으며 정오의 표적을 끌어내리 했다네. 그러나 스틸킬트와 한패인 용감한 놈들은 모두가 덤벼들어도 지지 않았네. 가까스로 앞가판에까지 물러가서 재빨리 서너 개의 큰 통을 굴려 양묘기와 나란히 놓자 이 바다의 파리 혁명당은 바리케이트를 방패로 하고 털어박혔다네. 야 이 해직놈들 나와라. 선장은 고함을 치면서 조금 전 급사가 가져온 권총을 양손에 들고 위협했지. 살인자 나와. 스틸킬트는 바리케이트 위에 뛰어올라가 여기저기를 걸으며 권총으로 무슨 짓을 하건 무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며 선장을 향해 분명하게 나를 죽이는 날에는 곧 모든 선원의 반란의 난투극을 벌일 거라고 말했지. 선장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큰일이라 겁을 먹고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반란자를 향해서 곧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가라고 호령을 계속했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스틸킬트가 물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약속은 하지 않아. 돌아가라. 일을 내버려 두고 이게 뭔가 배가 가라앉아도 좋단 말인가. 돌아가라. 선장은 또다시 권총을 쳐들었지. 가라앉아요? 스틸킬트가 외쳤다네. 흠 가라앉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이 우리에게 밧줄 한 가닥도 들이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 어떤가 다들 그리고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았네. 모두들 크게 환성을 올리며 그 말에 호혹했지. 호소의 사나이는 바리케이트를 순시하면서 선장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을 퍼부었다네. 이게 우리의 죄란 말인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한 일이란 말인가? 망치를 벌이라고 했을 뿐이야. 그런 일은 급사가 한 일 아닌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들손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해 주었단 말이야. 저주받은 저놈의 턱 때문에 내 손가락이 한 개 부르졌어. 이봐 친구. 고기 칼은 앞가판에 있었지? 세모세 조심하라고. 이봐요 선장. 조심하시오. 무어라고 말 좀 해. 어리석은 짓은 하지마. 모든 걸 깨끗이 잊어버려. 우린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난폭하게 굴지만 안으면 말이야. 말 안으면. 말이야 잘 듣지. 그렇지만 매를 맞을 생각은 없어. 돌아가. 약속은 안 해. 돌아가라니까. 이봐 이봐. 호소의 사나이는 팔을 흔들어 대면서 고함을 쳤다. 여기 동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말이야. 나도 그 중 한 사람인데. 즉 한 항해만 할 약속으로 이 배를 탔다는 건 알고 있을 테지.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선장님. 닷을 내리기만 하면 그만두어도 좋을 것 아니겠소? 그러니까 소란을 떨고 싶지 않단 말이요. 그런 것은 재미없으니까. 우린 조용히 끝내고 싶단 말이요. 언제나 부지런히 일할 거요. 그렇지만 매를 맞고 싶지는 않아요. 돌아가. 선장은 여전히 소리쳤지. 스틸킬드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말했네. 선장. 사실을 잘 따져 말하자면 말이요. 당신을 죽이거나 저런 하찮은 놈 덕분에 목이 매달리고 싶진 않아. 당신 쪽에서 덤벼들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당신한테 덤빌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매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일 같은 건 안 할 거야. 좋아. 아까 판으로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신물이 날 만큼 거기 쳐넣어 둘 테다. 이놈아 내려와. 어떻게 할까. 스틸클드가 일통에게 물었다네.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마침내는 스틸클드 키트의 말을 쫓아 그보다 앞서서 굴속에 들어가는 곰처럼 어두운 앞가판 밑으로 어르렁거리면서 사라졌다네. 모자를 쓰지 않은 호수 사나이의 머리가 가판 판잡아 수평으로 되었을 때 선장과 일당들은 바리케이트 위를 뛰어넘어 구멍의 뚜껑을 급히 닫고 그곳에 일당들을 잇게 한 후 급사를 불러서 가판 선강구 계단에 달려있는 금직한 노쇠 자물쇠를 가지고 오게 했지. 그러고 나서 뚜껑을 조금 연 선장은 그 틈으로 아래를 향해 무어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뚜껑을 닫고 쇠를 잠가 모두 열맹을 가두었고 가판에는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던 성우명 가랑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지. 밤새도록 고급 선원들 모두가 한잠도 자지 않고 앞가판과 뒷가판 특히 배전의 창문과 앞쪽 창구를 감시하면서 반란자들이 아래에서 칸막이 벽을 깨뜨리고 뛰쳐나오는 것을 경계했지.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밤은 지나가고 일을 막고 있던 자들은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그 덜컹거리는 소리는 이따컴 기분 나쁜 어둠을 깨뜨려서 온 배안에 불길한 울음을 퍼뜨리고 있었다. 해가 뜨자 선장은 앞가판으로 가서 판자를 두드리며 일자리로 되돌아가라고 죄수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사람들은 일제히 꼬함을 치며 거절했다네. 그래도 물을 매달아서 내려주고 두 주먹 사이에 비스킷도 던져주었지. 그러고 나서 선장은 쇠를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자 뒤쪽으로 돌아갔지. 사흘 동안 하루에 두 번씩 일을 되풀이했어.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과 같이 점검을 하리는데 싸우고 난토하는 소리가 의지럽게 귀에 들려오더니 밑에서 갑자기 네 사람이 뛰쳐나와서 일하겠노라고 말했다네. 숨막힐 듯 답답한 분위기며 굶어죽기에 알맞은 음식이며 더구나 마지막에 잔뜩 벌을 받게 되리라는 공포로 이자들은 생각 끝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걸세. 이에 힘을 얻은 선장은 남은 자들에게도 명령을 되풀이했는데 스틸킬트가 끔찍한 말을 늘어놓으며 그만 찌꺼리고 물러가라고 악을 썼다네. 다섯째 되는 날 아침 다시 반란자 세 사람이 한사코 말리는 팔을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어나왔지. 남은 자들은 세 사람뿐이었네. 이렇게 되면 나오는 편이 나을 걸 선장이 냉담하게 비웃었지. 뚜껑을 닫으라고 했잖아. 스틸킬트는 외쳤네. 오 좋아. 선장은 이렇게 말하고 쇠를 덜컹 잠갔지. 이때 스틸킬트는 말일세. 지금까지 일당 중 일곱 명씩이나 달아난 데에 뱃속이 뒤집히고 금방 들은 조롱의 말에 가슴속이 들끓고 절망으로 오장이 타는 듯한 데다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미칠 듯했지. 그래서 아직 그 자기와 뜻을 같이 한 남아있는 두 명의 운하인에게 다음에 점검하러 오면 이 구멍에서 뛰쳐나가 제각기 고기 칼을 휘두르면서 고기 칼은 양쪽에 자루가 달린 긴 반달형의 무서운 칼이랍니다. 휘두르면서 첫째 도때부터 고물란간에까지 달려가 배를 빼앗아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너희들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말했지. 이런 굴 속에서 자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두 사람도 그 교역에 반대하지 않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면 그보다 심한 것이라도 하겠다고 했단 말일세. 아니 그뿐 아니라 돌기 가는 순간 제일 먼저 갑판으로 뛰쳐나갈 자는 자기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 주장했지. 그러나 스틸킬트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선두는 바로 나야. 특히 너희들 둘 다 양보하지 않으면 사다리는 한 사람밖에 오를 수 없으니까 둘이 나란히 선두에 설 수도 없다고 말렸단 말일세. 결국 이렇게 해서 무리한들의 나쁜 업무가 생겨나게 되었네. 스틸킬트가 마구 반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각기 마음속의 나쁜 업무를 생각해낸 모양일세. 다시 말해서 시빈조의 마지막임에 틀림없었지만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가 항복하고 그 공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항복 조건을 얻겠다는 거였네. 그러나 스틸킬트가 끝까지 모두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사를 단호히 나타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은큼하고 교활한 규류가 흘렀는지 서로 숨기고 있던 배신의 계략을 맞춰볼 수 있었지. 스틸킬트가 끄떡거리고 졸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너 마디로 속을 털어놓고는 누워있는 그에게 밧줄로 결박을 지은 뒤에 재갈을 물리고 나서 한밤중에 선장을 불렀다니. 익, 살인이다. 피비린내가 어둠 속에 풍긴다고 생각하면서 선장과 무장한 고급 선원들과 작살자비들이 앞가판으로 달려봤지. 이어구 뚜껑이 열리자 손발을 묶인 채 몸부림치고 있는 스틸킬들을 간악한 동기들이 위로 던졌다네. 그러고 나서 살인을 계획한 이 사나이를 이렇게 붙잡은 공을 잇지 말아달라고 했단 말일세. 그러나 그놈들도 붙잡혀서 죽은 가축처럼 가판 위를 끌려다니다가 새 조각의 고기 덩어리처럼 나란히 뒤돋대줄에 묶여 아침까지 매달려 있었다네. 나쁜놈들!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장은 마구 고함을 쳤지. 이 악당놈들의 고기는 독수들도 먹겠다고 하지 않을 거야. 아침이 되자 전원을 소집시킨 선장은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가려내어 그들에게 말했지. 모두 매질을 할 생각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나 빨리 항복했다는 걸 생각해서 당분간은 훈계만으로 크게 보아주겠다. 이런 말들을 고향 사투리를 써서 일장 연설을 했다네. 그러나 너희들 썩은 고기들은 밧줄에 매달린 세 사람을 돌아보면서 끊어 말했지. 토막토막 난도질을 해서 기름솥에 던져줄 테다. 그 다음 밧줄을 움켜쥐고 힘껏 두 배신자의 등을 후려쳤다네. 그들은 곧 울부짖을 힘도 없어 십자가에 묶인 두 도둑들처럼 목을 쭉 늘어뜨리고 죽은 듯이 매달려 있었다네. 이제 내 팔목이 삘일 것 같다. 선장이 드디어 외쳤다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는다 말이냐 이 금방진 놈아. 너놈을 해치울 밧줄은 아직 남아있어. 이놈의 재갈을 벗기고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들어주자꾸나. 지쳐버린 모반이는 잠시 턱을 떨고 있더니 엮고 아픈 듯이 목을 비틀면서 목신소리로 말했다. 내 말은 이거다. 조심해라. 매질만 하면 죽이고 말테다. 아가리를 놀렸겠다. 게다가 나를 협박했겠다. 선장은 밧줄을 잡고 때리려 했다. 안 하는 게 좋을 걸 호수의 사나이가 빈정거렸네. 하고 말테다. 그는 밧줄을 다시 뒤로 당겨서 후려치려고 했네. 이때 스틸킬드가 뭐라고 목신소리로 말했는데 선장에게만은 들린 것 같았지. 그러자 놀랍게도 선장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니 두 서너 번 가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밧줄을 던지면서 말하지 않겠나. 난 못하겠어. 이봐. 이놈을 풀어주라. 끌어내려. 그래서 젊은 선원들이 서둘러 그 명령대로 하려고 했을 때 머리에 붕대를 감은 창백한 남자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네. 그는 일등항해사 레드니였다네. 얻어맞은 뒤로 줄곧 자리에 누워있었는데 이날 아침 이 가판에서의 소란을 듣고 살그머니 기어나와서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세. 입은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의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 선장은 감히 할 수 없어도 자기가 해 보이겠다는 것 같더군. 그는 밧줄을 잡고 묶인 원수에게 다가갔다. 비겁한 놈. 호수의 사나이는 씩씩거리며 말했네. 그렇다. 그렇지만 한 대 먹어라. 황해사가 한 대 때리려 했을 때 다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키던 팔이 멈춰섰네. 잠깐 망설였지만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는 듯. 아무튼 스틸킬드의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대로 해치웠지. 그래서 세 사람은 노연하고 선원들은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시무룩하게 움직이는 무쇠 펌프는 전처럼 덜컹거리고 울렸다네. 간신히 그 날이 저물고 망보던 한 사람도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앞가판 밑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배신자 두 사람이 벌벌 떨며 달려 나와서 선장실 문에 매달려 동료들과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네. 타일리도 발길질을 해도 돌아가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뜻에 따라 고물에 가두어두고 구해주기로 했지. 그런데 남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듯한 낌새는 더욱 없더란 말일세. 그뿐 아니라 아무래도 스틸킬드가 부추긴 모양이지만 더없이 얌전하게 명령에는 어디까지나 복종하다가 배가 항구에 담어 무리를 지어 탈주할 작정인 것 같았다네. 그런데 항해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서로 의논한 것이 있었다네. 턱에 한사코 부딪히고 싶어 했던 때문일세. 그 동료들에게는 그런 조용한 태도를 취하게 해서나 호수의 사나이 장본인은 심장 한복판에 솟아있는 적에 대한 운한을 간직한 채 언제고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이쪽의 불침버는 1등 항해사 레드니의 지위를 받고 있었네. 그런데 바보처럼 되어 있던 그 사나이는 스스로 파밀에 빠지고 싶었던지 저 돗줄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 후에도 선장이 몹시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침번의 계획을 하겠다고 우겼다네. 그리고 계속 스틸키턴은 치밀하게 그 복수 계획을 세워갔단 말일세. 밤이 되면 레드니는 뱃사람답지 않게 뒷갑한 배전에 앉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배전에서 약간 높이 매달아 놓은 보트의 배전에 팔을 걸치고 앉았다네. 그런 자세로 가끔 잠이 든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지. 보트와 배와의 사이는 꽤 벌어져 있고 그 사이 밑은 바다야. 스틸키턴은 시간을 계산해 보았는데 이번에 키위 앞에서 당직하는 것은 배신당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2시임을 알았네. 가파밑의 불침번을 서면서 한가할 때면 매우 정성들여 무언가를 짜면서 시간을 보냈지. 거기서 뭘 하는 건가? 동료가 물었지. 뭐라고 생각하나? 뭘로 보이지? 자네 수장할 때 쓸 밧줄인가? 그렇지만 내겐 이상하게 보이는걸? 그래, 그런지도 모르지. 호수의 사나이는 팔을 뻗쳐 흔들어 보였다. 그렇지만 충분할 걸세. 이보게, 실이 조금 모자라는데 자네 좀 없나? 앞, 가파밑엔 조금도 없던걸? 그렇다면 레드니한테서 얻어와야지. 스틸키턴은 일어나서 뒤쪽으로 걸어갔다네. 그 자에게서 얻어와? 자네 제정신인가? 선원이 말했네. 어떤가? 이건 말일세. 언젠가는 그 자에게 소용되는 거라네. 조금쯤 도와주어도 좋을걸세.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항해사에게로 가서 조용히 얼굴을 들여다보며 해먹을 고칠 꼰실을 조금만 달라고 했다네. 레드니는 주었지. 그러나 꼰실도 그 밧줄도 그 뒤엔 보이지 않았다네. 그러나 다음날 밤 호수의 사나이가 베개 대신 옷을 해먹 안에 집어넣었을 때 재킷 호주머니에서 망으로 단단히 잡아맨 쇄공이 조금 굴러나왔다네. 24시간 후 키 주위의 조용한 곳에서 1년 내내 뱃살을 위해 파놓은 무덤 바로 위에서 잠들려 하고 있는 사나이 바로 가까이에서 최후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었지. 앞일을 예정한 스텔킬드의 마음속에서는 항해사가 이미 이마가 깨지고 시체처럼 굳어져서 뻗어 있었다네. 그렇지만 뜻밖에도 어느 바보가 이 살인미수자가 계획한 피비리내다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었네. 더욱이 완전히 복수를 하고도 스텔킬드 자신은 보복자가 되지 않았다네. 그것은 어떤 신비한 운명에 의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한 것과 같았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하늘이 훤해지고 해가 소스려하여 여러 사람이 가판을 싣고 있을 때 큰 도태 정색판이 있는 데서 물을 길어올리던 바보스러운 테네리프 사나이가 갑자기 외쳤네. 고래다 고래다. 과연 굉장한 고래였다네. 모비딕이었어. 모비딕? 돈 세바스티안이 외쳤다. 성 도미니크님이여 제발 선호님 고래도 이름이 있나? 모비딕이란 말인가? 돈. 몹시 하얗고 유명한 그리고 무섭기 짝이 없는 불사신의 괴물이라네. 그러나 그 고래의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네.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젊은 스페인 사람은 바싹 다가앉았다. 아니 이 사람은 안되네 안돼.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네. 제발 좀 숨을 쉴 수 없지 않나? 술이다 술. 돈 페드로가 외쳐댔다. 우리 용감한 친구가 기절할 것 같은데 그 자네 가득 따라주게나. 이제 됐어. 이 사람아 잠깐 기다려주게. 이야기를 계속 할 테니까. 배에서 50야도 떨어지지 않은 저편에 눈처럼 흰 큰 고래가 불쑥 나타났기 때문에 동료들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테네리프 사나이는 너무 흥분해서 자신을 잊고 본능적으로 괴물을 보았다고 소리를 질렀네. 그러나 사실은 며칠 전부터 새의 돛대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보면서도 잠잡고 있었던 걸세. 아무튼 그때는 그야말로 광난 상태였지. 모비디기다 모비디기다. 선장도 선원들도 작살잡이들도 외치면서 무순 소문에도 겁내지 않고 이 희대의 유명한 고래를 잡으려고 날뛰었다네. 한편 뒤를 쫓던 선원들도 견눈질로 그쪽을 쳐다봤는데 푸른 아침 파도 속에 잠긴 오팔처럼 반짝반짝거리며 수평으로 비치고 있는 햇빛의 눈부시는 빛나는 그 밀크빛 사는 기막힐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네. 이 사람들아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상한 운명의 손이 꽤 뚫고 있어서 말일세. 마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일세. 그 모바니는 1등 항해사의 노잡이여서 고래를 쫓아갈 때에는 레드니가 창을 들고 뱀머리에 서면 옆에 앉아서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밧줄을 당겼다 넣추었다 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말일세. 때마침 1등 항해사의 보트가 내려진 보트 4척 앞에서 달렸는데 스틸킬트만큼 노를 저으면서 굉장한 환성을 찔러댄 사람은 없었네. 작살자비가 힘껏 저으면서 작살을 던졌을 때 레드니는 창을 쥐고 뱀머리로 뛰어나갔지. 일단 보트를 타면 말할 수 없이 날생게 이 사나이의 특징이었지. 붕대를 감은 입으로 고래 등 위에 자기를 올려놓으라고 외쳤다네. 노잡이는 기꺼이 노를 저어 두 개의 흰색이 뒤섞여 자욱이 거품이 있는 속으로 보트를 달려 바다 및 안붕에 부딪혀 크게 한 번 흔들어 기울이고는 서 있는 항해사를 떨어뜨렸다네. 항해사가 미끈미끈한 등에 떨어진 순간에 보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출렁이는 물결에 밀려서 떨어져갔지. 그런데 레드니는 고래의 옆 저쪽 파도 속으로 굴러갔다 말일세. 물방울이 마구 튀는 속으로 헤엄쳐 자욱한 물보라 속에 얽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모비드의 눈에서 달아나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었네. 그러나 고래는 큰 소용도를 일으키며 한 바퀴 빙글돌고 나서 턱으로 레드니를 문채 하늘 높이 솟구치더니 그 다음 거꾸로 곤두박질을 해서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네. 한편 호수의 사나이는 보트 바닥에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밧줄을 넣어주고 소용도리에서 후퇴하여 달아나며 조용히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계략을 꾸몄지. 그러나 보트가 갑자기 무서운 기세로 아래로 당겨졌기 때문에 재빨리 나이프를 꺼내 밧줄을 끊었다네. 결국 고래는 달아나버렸지. 잠시 후 꽤 멀리 떨어진 곳에 모비드의 건 다시 떠올랐는데 레드니를 지씹은 이빨에는 빨간 양모 셔츠 조각이 끼어 있었다네. 내척의 보트는 다시 한번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고래는 슬쩍 빠져나가서 끝내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았다네. 그 후 얼마 안 있어 타우노호는 어느 항구에 당도했는데 쓸쓸한 야만지여서 문명인 따위는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다네. 거기서 호수의 사나이가 선동하고 나서자 선원들은 대여섯 명을 빼고는 거의 모두 교묘하게 야자나무 숲속으로 달아나버렸다네.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들은 야만인의 전투용 이중 통나무배를 보기 좋게 빼앗아서 어딘가의 항구로 가버렸다네. 배에 남은 선원은 대여섯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은 섬의 토인을 찾아가 물새는 곳을 막기 위해서 배를 뒤집는 어려운 일을 돕게 하려고 했다네. 그런데 몇 사람 되지 않은 백인으로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꼬박 지켜야 했고 게다가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배가 다시 바다로 떠나려고 했을 때는 모두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이런 무거운 배를 이 사람들만으로 출범시킬 용기는 선장에게도 없었다네. 선장은 항해사들과 의논한 후 배를 댈 수 있는 대로 해안에서 먼 곳에 띄우고 대포에 탄환을 재어 이물에 대포 두 문을 내밀고 고물에는 소총을 나란히 놓았지. 그리고 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위협하여 그 중 한 사람을 인질로 하고 나서 고래 추정용 보트 중 가장 좋은 보트를 타고 순풍을 받으면서 500마일 떨어진 타이티 섬으로 가서 선원을 보충하려고 했단 말일세. 나흘가량 달렸을 때 얕은 산호초의 정박에 있는 것 같은 큰 통나무 배가 보였다네. 선장은 그것을 피하려 했지만 그 난폭한 배는 그쪽으로 접근해왔지. 그러더니 갑자기 배를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깔아 앉히겠다고 말하는 스틸킬드의 큰 목소리가 들렸네. 선장은 권총을 꺼내들었지. 호수의 사나이는 나란히 선 통나무 배 두 측의 뱃머리를 한 발씩 밟고 코웃음을 치며 권총이 찰칵 소리라도 내는 날에는 물거품 속에 묻어버릴 거라고 말했다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선장이 외쳤지. 어디로 가지? 어쩔 작정으로 가나? 솔직히 말해. 스틸킬드가 물었다네. 선원이 모자라서 타이티로 가네. 좋아. 잠깐 너희 배에 타겠다. 싸우면 말자. 그는 통나무 배에서 뛰어내려 보트로 헤엄쳐와서 배천을 기어올라 선장 앞에 버티고 섰다네. 발장을 끼어라. 머리를 들어. 자, 내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서 되풀이해. 스틸킬드가 배에서 내리면 저 섬에 이 보트를 대고 6일간 그대로 있겠소. 그게 잘못되면 천벌을 받겠소. 이렇게 서약해. 좋아. 썩 잘했어. 호수의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웃으면서 잘 가오 나리라고 말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동료들이 있는데로 헤엄쳐 돌아갔지. 그 보트가 완전히 해안에다 코코 야자나무 밑에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고 나서 스틸킬드는 도치를 달고 자기도 가기로 되어 있던 타이틀 섬에 고타하지. 운이 좋았는지 마침 프랑스를 향해서 출항하는 배가 두 척 있었고 더구나 스틸킬드가 이끄는 사람만큼의 선원이 필요한 참이었다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게 되었으니 설사 선장이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려 했다 하더라도 최후까지 선수를 쳐버리고 망글세. 프랑스 배가 출항한 후 열흘이나 되어지나서 선장의 보트는 도착했지. 선장은 다소 개화된 타이티 토인 중 바다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자를 고향해야 했다네. 섬에 있던 작은 범선을 빌어 가지고 본선까지 돌아와 보니 본선이 무사한 채 그대로 있었으므로 다시 항해를 계속하기로 했다네. 스틸킬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러나 넨터키스의 섬에서 말일세. 레드니의 미망이니 사람을 삼키면 절대로 토해내는 법이 없는 바다를 지금도 바라보며 남편을 죽인 끔찍한 흰 고래를 꾸며 본다는군. 그것으로 끝났나? 돈 세바스타인이 조용히 물었다. 끝났네 돈. 그럼 부탁인데 말일세. 지금 말한 자네의 이야기가 정말 실화인지 아닌지 틀어놓지 않겠나? 너무 굉장한 이야기니까 말일세. 자네는 믿을만한 데서 들은 건가? 좀 치근치근한 것 같지만 너무 나무라지 말게. 아니 우리 전부가 돈 세바스타인과 같은 기분이니까 화내지 말게.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흥분해서 외쳤다. 여기는 성서 한 건도 없나? 없네. 돈 세바스타인이 말했다. 그러나 이 근처에 친절하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부탁하면 빌려주실 걸세. 가지러 가겠네만 자네 제정신인가? 너무 심각해지는군. 여보게. 오는 길에 목사님도 모셔올 수 없겠나? 리마에선 이제 이단자 신문이란 건 없는데. 한 친구가 소곤댔다. 이 친구 너무 위험하게 구는 거 아닌가? 달빛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 모두 안으로 들어가세. 그렇게까지 하니 안아도 좋지 않겠나? 돈 세바스티안. 졸라서 미안하네. 만 부탁이니 제일 큰 성서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네. 목사님일세. 성서를 가지고 오셨다네. 돈 세바스티안은 키가 크고 진지하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진지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겠습니다. 자, 목사님. 좀 더 밝은 대로가 제가 성서에 손을 올려놓을 테니 성서를 바쳐주십시오. 신이여 구부살피시옵소서. 나의 명예를 걸고 맹시하겠는데 내가 이제까지 말한 이야기는 중요한 대목대목이 진실일세. 진실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까닭은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생겨서 나는 그 배를 방문하고 그 선언들을 알게 된 때문일세. 나는 레드니가 죽은 뒤에 스틸킬드를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네. 이렇게 해서 제 54장이 끝났습니다.